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미디어 조미둔 목사입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 내부에서 저에 대해 악평자 정도로 교육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보금선교회 탈퇴자가 아닙니다. 또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소위 어떤 단체의 탈퇴자 역시 아닙니다.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단체에 피해를 입은 사실도 없습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왜 기독교 보금선교회에 대해서 비판할까요? 기독교 보금선교회와 신도들이 저에게 제기한 소송만 해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제가 왜 무리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돈 때문에 저런다라는 말을 전형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탈퇴자들과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맹세코 그 흔한 상담비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기독교 보금선교회를 비판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악평, 제 관점에서는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절대로 기독교 보금선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단체, 혹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명석 씨가 이번에 성범죄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보금선교회 내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감추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겠죠. 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선생님을 사수하겠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지?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보금선교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 여러분들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수뇌부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포심을 조장하지는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여기가 진짜면 어쩌지? 내가 큰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다 이해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바른미디어를 향한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남깁니다.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실을 마주할 용기는 여러분 인생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고정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정명석 씨의 성범죄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교리적 혼란이 있으신 분들 연락해 주세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보금선교회를 이탈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연락해 주세요. 회복을 위해 돕겠습니다. 기독교 보금선교회의 우물을 벗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도 연결해 드릴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힘껏 응원하고 돕겠습니다.